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5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추한항소에 알게 된 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3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46601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물품 대권 사건이고요. 원고는 중요하지 않고 피고가 공시 송달을 판결을 받은 상고인입니다. 공시 송달은 기본적으로 원고가 소호를 제기하면 피고의 주소에 소장을 보내줘야 되는데 피고의 주소를 어떤 방금으로도 알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법원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써 송달된 걸로 간주하고 판결이 쭉 진행돼서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받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피고는 그런 판결을 받은 사람이죠. 사진 확인 한번 보시죠. 피고에 대한 1심 소속은 아까 말했던 공시 송달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피고의 예금 채권에다가 압류 추신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피고는 2019년 7월 2일 신협으로부터 계좌가 압류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피고가 2019년 9월 17일 채권 압류 추신명령 기록을 열란 복사를 하고 9월 30일 날 1심 판결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추한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항소심은 7월 2일 날 이미 문자로 판결이 있었던 걸 알았기 때문에 2주도 훨씬 지난 10월 1일 날 추한 항소 제출한 것은 부적법하다면서 각하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공시 송달 판결이 알게 된 때로도 2주 이내에는 항소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신협의 문자메시지, 그러니까 신협이 계좌가 압류됐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은 알게 된 때가 해당하느냐 이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이게 판결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은 판결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 그때로부터 2주가 정도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 말인데 예를 들어서 준비 서면으로 판견문을 받은 경우, 우연히 판견문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이 된다. 하지만 유채종사원이 압류집행이 됐다라든지 채권추심회사 직원이 전화로 판견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추심하는 거예요. 이런 말 들었다는 것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업격하죠. 특별한 사정이 인정이 되려면 판견문 자체를 우연히라도 어쨌든 입수를 하면 이거 알아보봐야겠는데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단순히 압류집행을 당했다거나 추심회사 직원이 말했다거나 이런 걸로는 알게 된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신협의 문자 안내만으로도 안내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 안 된다. 그런 원심 판단은 틀렸다. 라고 보는 거죠. 실무에서는 특히 법원 실무에서 추한항소는 굉장히 넓게 받아줍니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판견문을 목앞까지 눈앞까지 갖다 드밀지 않은 이상은 판결을 안게 된 때를 굉장히 늦게로 봅니다. 굉장히 늦게. 늦게로 보니까 그리고 대체적으로 추한항소 다 받아주고 판사들이 실무 운영할 때는 추한항소는 웬만하면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받아줘서 문제가 될 것은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기간 지나서 각하해버리면 대부분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받아줘서 넓게 인정하는 거고 반대로 실무자라든지 변호사 입장에서는 공직송장 판결이 받아서 알게 됐으면 어쨌든 최대한 빨리 항소를 제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 제기해서 어떻게든 이거를 이제 다음 절차를 진행하게 해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든 판결을 열람 복사한 날, 받아본 날, 그날로부터는 2주 안에 분명히 해야 됩니다. 판결을 받았는데도 안의 경우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록 열람 복사하고 혹시 판결을 받았으면 다시 판결을 받은 날로서 2주 이내 어쨌든 최대한 빨리 빨리 진행해야 되고 일단 항소장을 제출을 하게 되면 인지라든지 송달은 나중에 내도 되고 항소 이유도 나중에 좀 내도 되니까 시간이 좀 있습니다. 급한 거는 먼저 항소장 제출하는 거니까 일단 항소장 먼저 제출하고 당사자하고 상의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약간 시간을 갖고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일단 이런 경우에 하게 되면 그날 바로 항소장 먼저 제출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를 막는 방법이 될 겁니다. 안 그러면 변호사가 오히려 의뢰인으로부터 항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꼭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